아 이거 봐봐 버그 이 씹새끼들 진짜 구현기술 하나당 5%씩 재사용시간이 감소되고 만화가 5%씩 감소되어야 되거든 그럼 15% 감소해 15% 만화 감소란 말이야 이게 또 작동이 잘 됐어 근데 이거 언제 발견했냐면 요즘에 내가 PVP 한다고 계속 지금 보드를 초기화했다가 찍으면서 계속 찍고 있는데 뭐가 좀 이상해 원래 시간이 이게 아니었거든 10초 미만이었는데 이 씹아 이거 봐봐 에? 29대로고 재사용시간은 또 그대로야 또 찍었어 야 이 블리자드 이 씹새끼들아 진짜 아 나 진짜 이게 왜 이래 저거 됐다 안됐다 아예 적용도 안되고 있어 또 이번에는 아 진짜 미쳐버리겠네